순천의 한 초등학생이 야생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. 순천시 보건소는 한 10살 어린이가 지난 5일 광양의 할머니집을 방문한 뒤 고혈증상 등을 보여 혈청검사를 한 결과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 어린이는 지난 11일 1차 양성판정을 받은 뒤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돼 지난 18일 퇴원했습니다.